문경시 흥덕동의 한 철길 건널목. 흰색 소형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접근합니다. 차선을 반대편으로 옮겨 차단기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려던 찰나 달려오는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합니다. 충돌 직전 급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현장에서 숨졌고 40대 엄마는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상주에서도 최근 1년 사이 철길 건널목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해 운전자 3명이 숨졌습니다. 불과 3주 전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철길 건널목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의 울타리가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 쓰러졌고 자동차 바퀴와 문짝 등 각종 잔해가 널브러져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아침 7시 20분쯤. 40대 운전자는 매일같이 다니던 출근길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차단봉이 이미 내려간 상태에서 차단봉을 그대로 뚫고 철길로 진입한 걸로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다른 철길 건널목에서도 두 달 전 사고가 발생해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장면이 담긴 열차 내부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이번에도 건널목 차단기는 정상 작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걸로 결론내렸습니다.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철길 건널목 사고는 모두 49건. 이 가운데 철길 건널목이 가장 많은 경북에선 18건이 발생했는데 전국 시도 가운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코레일은 최근 철길 건널목 사고는 모두 일단 정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운전자가 차단봉을 우회하거나 돌파 진입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건널목 통과 도중 차량이 고장나 멈춰서면 재빨리 차에서 내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비상통화장치 등으로 연락해 열차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김경철입니다.